자, 김예원 선수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명불대아 부평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명불대아는 새우구이랑 해물찜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대표 메뉴로는 새우소금구이랑 버터부이 그리고 해물찜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쫑프로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 좀 주시나요? 자, 그러면 쫑프로 구독자, 쫑프로 구독자님을 밝히시면 음료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아, 명불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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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절주신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잡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예원 선수가 대화구이 맛있게 드셨죠? 아우 배가... 배가 꽉꽉해서 아주 좋은 레슨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구독자분들에게 기술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쿠드롱 선수한테 배운 리리 팁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배워볼게요.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어... 아 지금 이 배치인가요 지금? 네 이 배치인데 여기서 노란 공이 여기서 여길 때랑 여길 때랑 여길 때랑 네 이제 쳐보실건데 네 이제... 아 제가요? 네! 네! 보통 저희들은 이제 PBA 선수다 보니까 뱅크샷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뱅크를 치셔야 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평소에 치시는 스타일로 제가 실전에서 이 배치를 만났다 그러면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좀 걸치기를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꺼운 느낌으로 해가지고 조져버리면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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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대로 쳤다가 캡틴한테 많이 혼났어요. 아 제가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고대로 쳤다가 캡틴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쫑프로 님도 한 파워도 유명하시지만 저도 한 파워도 유명해서 공을 칠 때 절대 컨트롤 땀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캡틴에게 배운? 네 이제 캡틴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좀 다르게 이 공은 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공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세게 칠수록 더 힘들다. 이렇게 느껴도 되겠네요. 네 세게 칠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거는 일접구에서 이제 이 투쿠션으로 가는 끌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캡틴이 항상 당점만 중요시하고 두께랑 당점 보고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끌어서 항상 저한테는 이것도 세다고 항상 캡틴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엄청 힘이 들지 않고 편안하게 치시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거리가 심지어 이렇게 멀지라도 그렇게 세게 칠 필요가 없다.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모터부이처럼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고소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것도 좀 세다고 지금 느낌이 왔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체크해주세요. 네 저는 처음에 제가 이거를 해결을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이 공을 지금 사실 여기서 꺾여야 되잖아요. 그쵸 끌려야 되죠. 힘으로 꺾어놓겠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힘으로 꺾기보다는 당점과 두께로 그쵸. 당점과 두께로 이 동호인분들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렇게 끌어야 되고 변화가 심한 공에는 힘도 같이 세지세요. 근데 오히려 변화가 심한 공은 속도가 좀 줄어야 변화가 더 잘 생기거든요. 변화가 생길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동호인분들이 알고 계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두께랑 네 당점에 좀 집중을 해서 네 살살 쳐 보겠습니다. 살살 치기 때문에 굉장히 끌림을 살려서 치는 게 중요해요. 오 좋아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아 잘 쳐 보였어요. 캡틴 느낌 네 요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유현 선수의 꿀팁 꿀팁 코드롱 선수에게 배우고 코드롱 꿀팁 요런 거 잘 쳐 보이는 네 고급스러운 반응 대한버터부이 걸치기샷 아 좋아요 좋아요 대한버터부이 걸치기샷 부드럽고 고소하게 부드럽고 고소하게 대한버터부이 고급스럽게 네 네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이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웰빙 피닉스 팀과 저 김예은 프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쫑프로 님도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티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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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네 끝 url med 실포